이곳은 선바디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곳인데요 선바디라는 식물이 불락을 져서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시다시피 도로 옆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데요 선바디 잎의 특징 삼출협으로 시작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린 새순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군락이라서 작년에 묵은 꽃대도 있고요 지금 벌써 이만큼 자란 개체도 있어요 양지쪽이라서 그런지 성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선바디라고 해서 원래는 섬에서 자라는 종이였는데 내륙에서도 많이 자라고 있고요 우연히 발견하게 된 곳인데 엄청난 군락이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차타고 지나가다가 꽃이 피었을 때 꽃대가 상당히 큰 편이어서 사냥과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선바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한 곳인데 작년에 나눔도 많이 했고요 올해도 씨앗이 많이 생기면 제가 최종을 해서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선바디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바디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발견한 곳인데요 강왈이 계곡인데요 계곡에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찍으러 왔는데 이게 어린 개체라서 강왈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강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강왈의 특징이 멘미나리과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붉은색 점이 보이는데 이제 막 나오는 어린 개체라서 그런지 특별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확실히 구리떼랑은 모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구리떼를 강왈이라고 잘못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봤던 녀석들하고는 모습이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강왈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자라면 여기 이쪽 사이사이에 붉은색 반점이 멘미나리처럼 나오는데 아직 어린 개체여서 그런지 이 녀석은 반점이 없는 건지는 몰라도 그 특징이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입 뒷면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입 뒷면의 모습이고요 형태로 봐서는 사냥과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리떼도 아니고요 이 자리에 강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강왈이 맞습니다 제가 한번 더 그 전문가분께 동정의뢰를 해보고 다시 영상으로 자막을 달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왈을 찾으러 왔다가 요게 강왈 같은데 요거는 아시겠죠 미나리 냉이입니다 잎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제 막 올라와서 피는 개체도 있고요 저기도 있습니다 네 이쪽에가 미나리 냉이가 꽤 많이 있네요 우연하게 미나리 냉이를 찾았습니다 찾은 기념으로 여러분들께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이쪽이 진안에서도 좀 추운 지역이여가지고 아직 많이 자라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계곡 옆이여가지고 네 미나리 냉이도 냉이처럼 십자화과죠 하얀색 꽃이 피고 5월쯤에 네 여기는 확실히 추워서 그런지 줄기도 진한 갈색이고요 입 끝도 약간 자주빛을 띄고 있는 걸 보니까 네 확실히 많이 추운 지역답습니다 미나리 냉이의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미나리 냉이는 생으로 먹으면 괜찮은데 익혀 먹으면 굉장히 쓰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요 네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했습니다 네 모습과 생김새 형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찍을게 좀 많네요 네 양지꽃하고 좀 비슷한데 다르죠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바로 가락지나물입니다 다섯 개여가지고 손가락 같다고 해서 가락지 나물 이것도 식용 가능하구요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가라서 그런지 강이 아니라 이제 계곡 작은 계곡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가락지 나물의 모습 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털이 줄기에는 조금 있네요 네 네 네 그댈 네 감사합니다.